자, 코시 내렸을까요? 코시, 코시 바닥, 뒤에, 뒤에 자, 팀 인사 부탁드려요, 팀 인사 안녕하세요, 구애애입니다 자, 우리 손 인사 할까요?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 자, 정면 보고 자,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손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보라트 해주세요, 보라트 자, 우리 리본 하트 할까요? 리본 하트 자, 클레오 포인트 하고 동작해주세요 자, 우리 걸크러쉬 갈까요? 걸크러쉬 자, 우리 귀여운 포즈 하나 합시다, 귀여운 포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